승리의 옴창킹! 다이어트 중의 감동을 빌어낸 대부분의 옴창프로젝트 다이어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다 대사를 타파하도록 한 주인 등의 몸무게 공개 스튜디오 초토화 가장 꿈꾸는 건 평범한 삶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켜봐줘 환상적인 꿈의 바디가 현실이 된다 저렇게 몸이 되면 맨날 빨갛고 되는 것 같아요 스타킹 채널 부정 스타킹 채널 부정